자 여러분 누군가를 비꼴 때 우리가 함부로 비꼬면 안 되겠지만 가끔 비꼬는 말 많이 쓰시죠 잘한다 우리 엄마가 저에게 하는 말 아휴 또 먹니 잘한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자 너 잘한다 이건 진짜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뭔가 좀 비꼬는 말인데 이거 영어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표현은 진짜 잘했다는 칭찬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억양에 따라 비꼬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자 칭찬이면 어떤 억양일까요 좀 비꼬는 거면 그렇죠 표정과 억양이 좀 중요하죠 그렇죠 자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잘한다 네가 또 그녀를 울렸구나 영작하면 해볼까요 nice going you made a cry 이렇게 아니면 잘한다 너도 수업 빠졌구나 nice going you missed the class 이렇게 비꼬는 표현 하시고 싶으시면 표정 살짝 좀 얄밉게 지으면서 nice go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catch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잡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단어가 명사로서 사람에게 쓰게 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탐나는 인물 매력적인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매력적이면 여러분 매력적인 이란 표현 떠오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네 뭐 attractive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charming 아니면 정말 많이 쓰는 거 hot 등등이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써주세요 catch catch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보면 그녀는 되게 매력적이야 wow she is a catch 이렇게 Douglas 되게 매력적이야 네 문장만 만들게요 Douglas is a catch nice going 이렇게 비꼬지 마시고 자 기억해 두세요 catch가 잡다라는 뜻도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뜻 매력적이니까 잡고 싶죠 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옆에 보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야 친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기분 풀어 기분 풀어 영어로 한마디 한번 해줘 볼까요 야 기분 풀어 네 이 표현 알아두세요 lighten up lighten up 다 같이 시작 lighten up 네 이게 기분 풀어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lighten 단어 찾아보시면 완화하다 누그러트리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감정을 좀 완화시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뭐 기분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마디 격려해 주세요 괜찮아 야 lighten up 기분 풀어 lighten up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기분 안 좋은 있었다면 네 please lighten up 네 자 어디를 가든 여러분 항상 교만하고 자기애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도 해요 아 너무 싫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될 텐데 자 누군가를 깔보다라는 표현 영어로 한번 말해봅시다 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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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깔보는 거 어때요 위에서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 깔면서 야야야 이러면서 무시를 하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깔보다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Look down on Look down on Look down on Look down on 깔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깔보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야 그는 나를 되게 깔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looks down on me 이렇게 표현을 맞추면 돼요 어떻게 He looks down on me 그는 나를 되게 무시해 깔봐 자 이런 표현도 한번 해볼까요 야야야 난 널 깔보지 않아 오해하지마 난 널 깔보지 않아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볼래요 잘했어요 I don't look down on you 이렇게 또 쓰시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Don't look down on anyone 그 어느 누구도 깔보지 마십시오 Just love 사랑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가끔 잘 까먹으시나요 저도 항상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까먹어요 영이한테 수진이라고 하고 수진이한테 영이라고 하고 예 어 까먹었다 이거 영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나 까먹었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네 뭐 I forgot 혹은 뭐 I can't remember 뭐 이 정도 있으실 텐데 이 표현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Wow That slipped my mind 다 같이 시작 That slipped my mind 더 크게 시작 That slipped my mind 네 이것도 까먹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슬립은요 미끄러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대상이 내가 기억해야 될 그 대상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미끄러졌다 라고 기억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야 너 저 남자의 이름 기억나 어우 나 까먹었어 어우 That slipped my mind 자기야 내 생일이 언제지 아 That slipped my mind 아 이런 생일을 까먹다니 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를 까먹었을 때 I forgot 줬고요 That slipped my mind 이렇게 표현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10가지 표현한 거 있죠 까먹지 않도록 입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고 딱 끄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면서 입으로 크게 연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